성토주 안성웅 미스 트롯 7명이랑 대결 붙으면 누가 이길까? 미스 트롯 그리고 미스 트롯에 자존심이 걸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안성훈 점수는 100점! 점수는 100점! 점점입니다! 죽였다 여러분 배하연 점수는? 가자! 배하연 점수는? 가자! 미스터 일슨 미스 일슨 양 팀이 공평하게 1대1이 됐고 미스 트롯 미와 미스터 트롯 미의 대결입니다 진해선 맨 91! 진해선 맨 91! 진해선 오우! 2대1! 미스터 팀이 앞서갑니다 대결하지 않으려고 한쪽은 해남의 딸입니다 4위들끼리의 대결입니다 4위 나산도 맨 줄입니까? 나산도는 점수가 98! 야 98! 야 98! 3대1로 미스터 팀이 앞서갑니다 엠즈들끼리의 대결이고요 나영 씨의 점수 100점 나오나요? 나영! 나영!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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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대3이 됐습니다 결승전! 또 결승전이야! 두 사람의 결과에 따라서 오늘 승부가 결정이 됩니다 자! 점수 확인합니다! 미스터 팀원! 자! 점수 확인합니다! 미스터 팀원! 최종 승리입니다! 최종 승리! 잘했어! 미스터 팀원 승리였습니다! 잘했어! 4대3으로 미스터 팀원 승리했습니다! 전해드린 경연념 중 이누 인기